Q. 신선수의 선수는? Q. 신선수의 선수는? Q. 신선수의 선수는? 제가 pro 16년 차인데 오랜 선수 생활하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지칠 시기도 조금씩 오고 하는데 유산화를 만나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야올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. 신선수의 선수는? 일단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체중관리나 평소에 식습관, 휴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사랑해야겠죠. 내가 하는 일에 즐겁게, 재밌게 하는 게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나 유산화랑 함께해서 행복하고 든든합니다. 파이팅!